현대건설의 어떤 강점이었습니다. 16대 12 넉점차 정지윤의 서브 타나차 이윤정 왼쪽 이혜림 퀵업은 높게 떴습니다 김연경 잡고 이번엔 라이트 백어택 모마 푸싱 앞에서 디그 그리고 백어택 이번엔 부키리치가 쏩니다 라인을 벗어났는데 아웃된 건 맞습니다만 블록터치에 대한 추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아 난 부키리치 선수가 자기는 귀로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심이 블록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부키리치 선수가 귀로 들었던 게 맞는지 이렇게 됐어요 이다현 왼손 검지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키리치 귀는 쏘머쥐입니다 그러네요 내가 봤다 터치아웃에 어떤 그걸 한 것이 아니라 귀로 손을 갖다듬서 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WWF의 헐크 호건 선수에 들었다라는 지금도 식은땀을 좀 닦아내리는 동작이 나왔고요 네